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개관 9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은 개관 9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9년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인구도 많은데 단 한 개의 시각장애인복지관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은 저희 경기도 남부 쪽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하나 더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랍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 시각장애인복지관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직원들은 동료의 장점을 찾아내 시상을 하는 훈훈한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상식을 준비하고 수상하는 직원들을 축하해 주는 모습입니다. 로비에 꾸며진 포토존은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이웃사랑 바자애는 지역주민과 함께해 참여한 모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집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자애 할 때는 시간 내서 와서 제가 필요한 거 사가서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사회복지관 됐으면 좋겠고요. 구주근연도 너무 축하드려요. 바자애 수익금 전액은 경기 지역 제가 시각장애인 가정의 밑반찬 지원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경기 도내 시각장애인이 빛이 되어주기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지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계방송 정은선입니다.